고고보로 TV 저의 호쌈! 호쌈이 집에 들어가! 호쌈이 집! 호쌈아! 호쌈이가 집에 들어가야지 동생한테 집 뺏길 거야? 집! 일어나 집! 호쌈이 집에 들어가 빨리! 응? 호쌈이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 호쌈이 집에 들어가니까 계속 대납 asp ATP 호쌈이 집에 들어갈게요 relativity 깨롤이 집에 들어가 깨롤이 집에 호삼이가 집에 들어가 왜 말 안 들어 빨리 집에 들어가 일어나 호삼이 집 옳지 집 뺏기지 말어 응? 그 동생한테 집을 뺏기면 어떡해 어제도 밖에서 잤잖아 그래서 착하면 다이야 이쁜 집 사줬는데 왜 핑크색이라서 이거 여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고정관념이 있는 개였어 너가 핑크는 남자가 써도 되는 거야 핑크색이라서 싫어 강아지는 그런 거 모르잖아 그치? 알겠죠? 집 잘 지켜 알겠지? 많이 났네 깨롤이가 집에 들어가 깨롤이 집에 들어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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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롤이는 왜 깨롤이 이 색깔이 회색이라서 그래? 응? 남자 색깔이라서 싫어? 깨롤이도 핑크색으로 바꿔줘? 다 편견이야 회색이 멋있는 색이야 알겠지? 응? 응? 옳지 예쁜 거 사줬잖아 이거 봐 알록달록하게 그치? 응? 오빠 집에 들어가지 말어 네 그래 네 네 네 뭐 온토였어 호희도 집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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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 옳지 옳지 그걸 그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붙잡고서 그렇게 잘 거야 그래 그렇게 자 다 집에 들어가 있어 엄마 이제 일하러 갈게 뿅 안녕